안녕하세요 큐틱입니다. 오늘은 제가 틴트 소개를 해보도록 할거에요. 발색은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거구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NSG 립스틱 33호 밀키 피치 이거 그냥 싸구려 립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우 오마이갓 이런 색깔이에요. 피치 색깔이에요 그냥. 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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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트가 생긴 겁니다. 초점이 잘 안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더페이스샷 밀키 촉촉 틴트 3 애플 레드 제가 이게 네트인가 세트인가 쓰고 있어요. 이런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네이터 리퍼블릭 바이 블라워드 틴트 네이터 리퍼블릭 바이 블라워드 틴트 3호 오토 오렌지 이게 발색이 잘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글씨가 잘 보이는건가 안보이는건가 이런 색깔이구요. 이거는 아리따 삽살 바이 블라워드 틴트 3 틴고 레드입니다. 제가 잡담이 하면은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잡담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시끄러워서 악폴만 더 먹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일부러 잡담 안하는거에요. 악폴먹기 싫어서. 그리고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디어 달링 틴트 이올리얼 레드 제가 높이 못맞추는건 죄송합니다. 그냥 막 파우치에서 빼는거라 높이를 그냥 한경씩 맞출 수는 없네요. 이거는 아리따 삽살 파우치 틴트 이올레드 망고 이건 4차원이구요. 오렌지 색깔입니다. 근데 입술에다 바르면은 약간 레드기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구요. 이런 색깔이구요. 이건 이런 체리주스 아 체리로즈 이거 페리페라 페리스틴트 워터 있잖아요. 그거랑 체리주스 체리주스인가? 굉장히 이름 헷갈리더라구요. 이런 색깔이에요. 근데 제 틴트는 거의 다 레드계열이에요.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거에요. 그래갖고 그냥 진짜 잘 틴트 만들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토니오리 딜라이트 토니틴트 2호 레드 레드 이거 레드 전 샀었는데 산 후 그 다음날에 손도바한테 바로 삐켰어요. 진짜 진짜 아까봐요 돈이 이거는 이니스프리 비비드 틴트루즈 이니스프리 비비드 이니스프리는 뚜껑이 젤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또 딱히 했는데 다시 더러워질거 같아요. 여러 색깔이구요. 이거는 스킨포트 토마토콜질리 이거 매토? 그런게 없는거 같아요. 원래 안나와있는건가? 원래 안나와있는건 좀 모르겠다. 이런 색깔이에요. 체리? 체리 색깔이에요. 여기 초점이 안받쳐지냐?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리 버블리 포테니클 매직입 틴트 2호 오렌지 이거 동그랗게 하면 안되더라구요. 굉장히 빛이 많이 상해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에코톤백 껏물 틴트밤 틴트밤이에요. 완전 뭉쳤다. 이니스프리꺼 너무 잘 뭉치는거 같아요. 틴트밤. 이런 색깔이구요. 어... 이거는 러블리믹스 아쿠아틴트 3호 블러디레드 이거 원래 주이실레드 2호인가? 그거 사려있는데 체리인가? 했는데 잘못사가지고 3호 사버렸어요. 너무 갈색이에요. 색깔이. 이거는 인스프리 에코톤백틴트 1호 체리 체리 이게 굉장히 진한색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진하지는 않더라구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 바이. 호요되게 싫어. 바이.